저희 기업의 우선 목표는 간호 실습 교육의 질적 재고를 위한 최첨단 컨텐츠와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수한 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비전은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단지 VR이나 AR 장비나 실감형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최첨단 ICT 기술들을 융합해서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과 다양한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간호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스마트 에듀텍 기업입니다. 저희 기업의 서비스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실습 교육 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감성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VR, AR 또 MR과 같은 다양한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실습 교육 콘텐츠입니다. 가상의 병원 환경에서 가상의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또 직접 음성으로 소통도 하고 대상자 교육도 하고 정서적 지지도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직접 고글을 착용한 학습자가 가상현실에서 가상의 물체나 가상의 환자, 보호자 같은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저의 기술을 활용해서 간호교육 콘텐츠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메타버스 가상공간 콘텐츠입니다. 현재 저희는 VR챗이라는 게임 엔진 내에 가상의 실습 집단의 공간과 가상의 아동병동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간호학생을 비롯한 학습자들이 아바타를 선택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습을 체험할 수 있고 여러가지 간호 물품이나 장비들을 가상세계에서 경험하고 또 의사소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병동뿐 아니라 모의 법정이라든가 가상의 상담실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 변형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사실 현재 국내 간호학 영역에서 새로운 실습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높지만 VR, AR 활용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특히 기계적인 슬기 중심의 콘텐츠에 제한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는 단순히 주사를 놓거나 약을 주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미학적 행위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공감이라든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감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선발 업체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들은 단순 기술 위주의 실습 교육 콘텐츠에 제한되어 있어 간호의 본질을 반영한 전인교육 실험 목표에 부합되기가 어렵고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간호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에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가상 환자나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텍스트 위주의 정형화된 반응으로 제공되는 한계가 있어서 기계적인 훈련에 치우쳐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저희 기업은 방법론적으로 인공지능과 다양한 실감형 기술들을 통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실습 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이 학교 실험실 창업기업으로 출발한 만큼 초기 목표 시장은 국내의 간호교육 시장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XR 간호교육 시장에 진출하여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제거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대학과 교육 협력을 통해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다양한 가상 인터랙션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서 가상 병원에서의 환자, 보호자, 간호사, 그리고 의사와 같은 다양한 직역 간의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널싱 XR은 간호학 전공자와 IT 전공자들로 구성된 기업의 강점을 잘 살려서 간호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보건 의료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널싱 XR의 X는 Extended Reality의 X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미지수 X의 중의적 표현입니다. 향후 저희 널싱 XR은 단지 간호교육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